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카즼노 입니다. Another hundred. Another hundred? Wow. Amazing. 제가 새로운 머신을 앉았는데 제목이 여러분, Treasure Hunter. 이름 너무 멋있죠? 바다 해적 테마 그런 것 같은데 옆에 아줌마 너무 귀여워. 저 앉아서 돈 넣고 있는데 300불짜리 맞고 3불 쳐서 그 다음에 지금 프리스플레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100불짜리 맞아서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너무 다행이다. 주변 사람이 따고 있어서 기분 좋잖아. 아줌마 웃으면서 같이 인사하고 아직도 한 스피드 남았대요. 지금도 96불짜리 맞고 저는 여러분 오늘 300불 넣고 1전짜리로 75전, 1불 50, 2불 25전, 3불 40, 4불 50전 있는데 2불 25전 중간 배팅으로 천천히 가볼게요. 처음 해보는 게임이니까 하루는 3불aders 간호과 후 저게 와일드 같아 여러분 WHAT? WITH 3달러가? 그가 정말 큰 희생이야 그가 대박이야 축하해 축하해 890원? 890원? 890원 그가 약 300번짜리 그가 약 300번짜리 그가 3$? 그가 대박이야 3불 쳤는데 옆에 프리스핀 끝났는데 얼마 땄게요 900불 896불 정도 땄듯 프리스핀 나와서 300배 여러분 아줌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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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게 생기셨어 너무 귀엽고 좀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기셨는데 너무너무 대박이야 아줌마 바로 티켓 뺏어 Are you gonna leave? Are you going home? Are you gonna play? Okay That's amazing though I know Buffalo Buffalo Buffalo? Uh-huh I almost got it Uh-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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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ollected like Buffalo Oh really? Got it Got it 여러분 아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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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프리스핀 I got a 프리스핀 프리스핀? 방금 아줌마가 설명해줬는데 대박 어 어 버플로 와일드윙 알죠? 아니 버플로 와일드윙이 아니라 내가 요즘 그걸 너무 먹고싶어가지고 죄송해요 헛소리 나왔어 버플로 골드머신 알죠 여러분 동전 모으잖아 그거랑 똑같대요 모으면 얘네들이 문어로 다 바뀐대 저 크라켄 크라켄 맞죠 저거 바다의 전설적인 악마 크라켄 뭘 모아야 된다고 그랬지? 하여튼 뭘 모으래 아 저거 저거 빨간 거 이거 이거 하나 모았다 세 개 더 모으면 배가 바뀌어 지금 옆에 아줌마가 저걸로 3불 쳐가지고 900불 땄어요 계속 갈게요 하나 남았어 하나 나왔다 배 바뀌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개 더 모으면 저 아저씨 근데 나에게 남은건 3번 뭐야 이거? 마지막 스킬 저것도 늘어놔 마지막 스킬 나 이거 나오면 8번던데? 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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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5개 더 옆에 아줌마가 알려줬어 야 5 스킬 대박이다 대박이다 오케이 어 버플로랑 똑같네 야 나 모았어 지금 여러분 남자랑 배가 다 왈고 고래 야 이거 프리스팅 나와야 돼 두개 몇번 남았어? 두번 남았다 두번 프리스팅 나와야 돼 아 아 제발 어 어 이거 뭐야 마지막 스팅 여러분 마지막 스팅 여러분 여러분 제가 300불 넣었죠 괜찮다 저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아줌마처럼 어쨌든 지금 좋아요 분위기 아줌마 옆에서 마이너를 맞았대요 150불짜리 너무 귀여워 아줌마 프리게임 몇몇이 들어갔어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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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킹? 야 야야 아까 아줌마 다 바꾸진 못했고 그림 하나 내버려놓고 다 문으로 바꿨대 대박이다 여러분 재밌다 재밌다 이게 버플로 골드같은거야 여러분 버플로 머신 좋아하시는분들 아시죠? 그 버플로금 모아가지고 오늘 영상 조금 정신없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80달러 다시 80달러 옆에 아줌마 80불 또 맞았어 You're doing awesome today 옆에 아줌마 너무 좋아하고 있어 계속 80불, 90불 100불 그 전에 900불 자 계속 갈게요 여러분 너무 재밌다 저는 그냥 오늘 정신없잖아요 처음 해보는 기계고 그리고 지금 첫 단추가 옆에 아주머니랑 대화를 막 하면서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You hit again? What did you hit? 40? 40불 Mini? That's better than nothing Right? I need more for the maxi One more for the maxi How much is maxi? 300? Wow 너무 좋아하고 있어 아줌마 너무 좋아하고 있어 아줌마 40불 맞았대 또 너무 귀엽죠 여러분 저 촬영하고 있는거 보셨는데 뭐 그런거 별로 잘 모르시는거 같아 그냥 계속 해맑게 말을 거르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좋아요 저도 저도 대답하고 자 300불 놓고요 여러분 분위기 너무 너무 판타스틱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돈은 잃고 있지만 지금 아까전에 대박이었다 지금 다시 기억을 되짚어보면 여기 뭐가 떨어졌는데 여기가가지고 제 생각엔 여러분 거기서 거기서 미니가 나왔잖아 하나만 채우면 미니 하나 채우면 이거 그러니까 지금 많이 채워져 있어 누가 채워놓고 간거 같아 이해하셨죠? 저는 지금 하나씩만 나오면 돼 뭐든지 하나만 미니든 쟤든 쟤도 하나만 나오면 되고 1726불 오늘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계속 갈게요 여러분 뭐 배팅 조절 뭐 이런 생각 없이 오늘 아름답게 판타스틱하게 시작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그 분위기로 갈게요 어? 늘어났다 우와 이거 얼마야 깜짝이야 49.80불 하하하하 50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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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랫소리 크게 나니까 바로 자기 거 하다가 고개를 요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야 너무 귀엽죠 내가 50불 받았다니까 얼마 쳤냐 2분 25전이요 이리니까 씨익 웃어 어... 300블론 쓰니까 많이 안 이뤘네요. 여러분 계속 가볼게요. 천장에서 노래 나온다. 긴장 풀고 있었다. 여러분 빨리 지금 말해야 되겠다. 아 저 노래 안돼 안돼 자 여러분 계속 갈게요 자 여러분 노래 노래 소리 때문에 안되겠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이 아름다운 판타스틱 스토리를 영상 버리면 안되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50불 잃었어요. 다음에 뵈요. 여러분 여러분 200불짜리 맞았어 여러분 900불짜리 맞았어 아저씨 900불짜리 맞았어 450불짜리 맞았어 450불짜리 맞았어 50점 맥스 배팅해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놀면서 아 되게 찝찝한 거야. 내가 영상을 너무 시작부터 너무 정신없게 시작하고 계속 정신없고 마지막까지도 정신없게 헐레벌떡 제가 영상을 끈 건 아닌가 싶은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 이거 영상 그냥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올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저 혼자 남은 거 300불 새로 나온 머신이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맥스벳을 했어 여러분 영상 끄고 한 3분 됐나 맥스벳하니까 쭉쭉쭉쭉쭉 내려가다가 메이저 900불짜리 맞았어 여러분 저거 다 채워가지고 대박 오늘 어쨌든 여러분 처음부터 hecho 보내줘요 oh you got bonus frisbee frisbee 오늘 어쨌든 잠깐만 여러분 you mind if I film it real quick? it's just a... just a screen? can I... can I film it? not your face. just the screen i wanna show my... so you got 5 more? yeah choo choo 5개 더 스피드가 되었네요 네, 네 5개 더 스피드가 되었네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저 영상 마칠려고 했는데 옆에 아줌마 3스피드 나와서 저게 더 커요 네 8 3스피드 3스피드 2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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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스피드 1스피드 다 ∞ 다 ∞ 남자 다 바뀌어요 여러분 세 번 남았어 여러분 이게 두 개 나와야 돼 그럼 다섯 번 더 다섯 번 더인데 두 개만 더 하면 고래 아까 내가 못한 거 다섯 개 더 여러분 대박이야 지금 다섯 번 더 You got nine more spin Come on, let's get it. Let's get it. You got it. You got it. Oh my god, that's huge Earlier when you win 900, you got all the way to here, right? Yeah, yeah, yeah But still I mean this is good. Wow, 여러분 지금부터 대박이야 다 바뀐다 You got six more free game though. You got six more free game though You're gonna get it. Let's get it. Can you say let's get it? Let's get it. One more Ah Oh Oh my god, oh my god, oh 세 개 더하면 더 이상 모을 게 없어 How much is that? 54 54, 54 지금 2.25전 쳤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말해 말씀해 드렸어야 되는데 2.25전 I might get it, but I still got like what? 4 more spin Yeah, 4 more spin. You could get two two more the uh symbol and then five more extra spin, right? Oh man, that wild. They expand, right? They expand Oh, you need it right here though. It's all good. You got three more three more. Come on Oh 2개 남았어요 여러분 Oh, man We need free spin Come on Oh, you got it. You got it Yeah 여러분 5개 더 대박이다 이거 지금 장난 아니야 긴장감 100배 자 One more. One more. One more. One more free spin. 아 세 번 남았어요 여러분 Oh, no Okay, that's expanding 어, 두 개 남았어요 여러분 나왔다 저거, 저거 두 개만 나오면 다 모는 거야 자, 근데 스피디 마지막 스피냐 So, last spin though, right? Yeah, you need more free spin Let's get it Let's get it Ah, no But uh, it could be good though That's it 54? That's that's more than 100 times 100x of your back That's that's huge hit Nice Nice I know My first time trying today Well, I know Because then When I Before I came It's like new games It's just one of the ones Uh huh All right Nice talking to you, okay? Thanks for letting me uh Film the uh 보너스 All right Thank you Thank you Yeah All right 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돈 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없었죠? 부디 이해해주시고요 오늘은 이런 영상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없는 영상 그래도 이웃사춘하고 재밌는 대화하고 서로 보너스도 보고 좋았습니다 저 돈 땄어요 상고로 여러분 500불 넣었잖아요 400불 땄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